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7년 6월 학평 가형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2x제곱 위에 점 n, 2n제곱을 지나고요. 선분 op의 수직인 직선 l이 y축과 만난 점을 q라 그랬을 때 뭘 구하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op의 길이와 oq 길이의 차이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일단은 우리 op, 선분 op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oq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op와 수직인, 그러한 직선 l만 구해서 해당하는 y절편만 구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합시다. 그럼 일단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n분의 2n제곱이 되니까 2n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m'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울기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n분의 1에다가 x-n 더하기 2n제곱이다. 자, q를 찾으려면 결국 y절편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x에다가 0을 집어내시면 돼요. 따라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2n제곱이죠? 됐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놈의 y자편를 찾았어요. 0,2분의 1 더하기 2n제곱이다. 됐죠? 자, 이제 해당하는 길이를 구해서 극한을 구하면 끝납니다. 자, 극한 구해봅시다. 따라서 지금 나와있는 길이들을 구해서 곧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자, 5p기리부터 쓰면 루트에 자, 요거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n제곱 더하기 4n4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서 빼기죠? 빼기 뭐냐면은 요거 2n제곱 더하기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따라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유리화하려는 거죠. 됐죠? 따라서 유리화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해당하는 요거의 켤레를 분모에 곱해주고요. 루트, 요거부터 쓸게요. 4n4제곱 더하기 n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4n4제곱 더하기 2배니까 얼마가 돼요? 2n제곱에 더하기 4분의 1. 따라서 4n4제곱 날아가고요. 지금 얘랑 얘가 만나니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낸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창 개수를 비교해서 구하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여기 n4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n제곱이 최고창이니까 결국에는 여기 최고창 개수 루트 4 2와 여기 2와 얼마?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되겠죠. 됐죠? 따라서 해당하는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2 더하기 2에다가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극한값과 마이너스 4분의 1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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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